그럼 신사옥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산 강산카페 아름다운 분들한테 뭐 마시고 싶은지 일단 주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야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조니퍼도 있고요 당분이 있어요. 우유 있고 연유 있고 가장 큰 연기를 저희가 단독으로 써가지고 일단은 각자 먹고 싶은 게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민트 초코라데가 제일 생긴 하거든요. 우리 민트 초코라데 원하시는 분 없으실까요? 주문 받겠습니다. 고객님 민트 초코라데 들어왔어요. 민트 초코라데 민트 초코라데 하나. 민트 초코라데 한 번 제가 특별하게 한 번 또 만들어보겠습니다. 연도 매일 하세요? 연도 매일 하세요? 아 연도 보이냐? 이거 보인다고? 보이려고 할까? 보인대 실컷 보이십시오요 아니 지금 이미 너무 좋아하던데? 잠깐만 믹서기를 한 번 쓰고 나면 어떡해?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믹서기 쓰실 분이 있으니까 아니 또 안 좋아요? 응 되게 이쁘다 끝났어 네? 끝이에요? 어떡한데? 자 주문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객님 저리 폭라데 주문하신 유자이드와 고리 폭라데 나왔습니다. 민트 초코라데 나왔습니다. 시키고 싶은데 진짜 궁금해요. 왜요? 어떻게 해요? 맛있다. 저는 큰일 났어요. 이상한 양맛이다네요. 내가 먹어볼게요. 치약 맛 제가 새로 물어봐요. 잠깐만 민트가 원래 치약 맛 아니에요. 되게 신박해요 지금 맛이. 내가 쓰는 치약 맛이랑 비슷한거죠. 새로운 메뉴는 한번 해보시죠. 내가 진짜 사악하는 이유도 하나만 해보시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살아나는 사람 없었어요. 대명 있잖아요. 둘이 쓰러져도 반응 못합니다. 이거는 한번 섞어줘야 해요. 치약 막히시 봐봐. 봐봐. 형 진짜 맛있어 보여요. 커피 한번 내려보고 싶긴 했는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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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저 요즘 컵을 못 갈아요. 그래서 저 딥카페에 있는 거. 또 데코장인 아니십니까? 네. 데코아. 여기 또 구우면 돼요. 여기 이제 그 가루를 넣고. 또 구우면 돼요.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저야. 이게 컵 자체 안해졌어? 오우 나 이제 깜짝 놀랐다. 오우 씨. 오우 너무 사망했네. 오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우. 오우 난리 난데? 나 컵을 잘했어. 오우 형이 형이 그러길래. 아니 나는 나 핸드폰을 잘 몰라. 오우. 야 이쁘다. 보여드려줘 형. 하와이에서 팔 것 같아 생겼다. 하와이에서 팔 것 같아 생겼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연하자. 오늘 전화해야 돼. 카페 이름이. 카페. 우리 방탄 카페. 다른 리전도가 있나요? 체인이 없어. 오케이. 체인이 있어야 돼. 이 장사에서 돈 벌게 되잖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해서. 이 장사에. 오우. 위에 꼬로 된 거. 이렇게 좋은데. 하. 하. 외국 팬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진짜 못한다. 왜. 왜. 야. 뭐하는 거 아니야. 왜. 왜. 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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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람에 있었으면, 어,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뭐야, 이거. 불만 실망하겠어, 지금 공부의 수술이 있다고, 이 아이구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필름아우드, 파라라필름아우드인가. 아, 이렇게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아, 그래요? 그런데 약간 좀 뽕짝이지 않아? 댓글이 되게 독특하네 심고 오빠 이빨 보여주는 거 대박이네 댓글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V수업이었습니다 V수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이팅! 야 근데 우리가 누가 해야 돼? 안녕 안녕 아미 가득